한국의 우정 테스트를 한 번 보여주세요. 우정 테스트! 포이 포이! 어우 야 둘이 우정이 좋다! 잘한다 형! 형 잘한다! 형 잘했어! 아 이건 유력하다. 하나 둘 셋! in-state! 밴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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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넨! 택배 정리가 됐나요? 택배 정리? 안 됐어요. 아직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Next Question! 사실 버논씨 인테리어잖아요. 인테리어예요. 유력하다 이것도. 이건 완전! 야 나이 거 맞다, 잘 생각해봐. 이거 맞아. 하나 둘 셋! 난 모르겠네. 아 정안도 의미가 있네 야 정한이 잘 생각해 봐야죠 얘들아 잘 생각해 봐 그래도 4대2야 4대2 형 근데 솔직히 두 분이 안 듣긴 하는데 형이 베스트업 더 베스트업 아 근데 이 분과 정말 나가보셨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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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미친 댄스를 봐가지고 하나 둘 셋 제 8명 중 댄스 형님 실작보이 원우 형이 원우 원우가 왔네요 원우 원우 댄스 저 도겸이랑 비트보이 커플댄스 아 도겸이랑 원우랑 둘이 나가세요 같이 커플댄스 This is a very simple 너무 쉬워요 여기 없어도 썼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하나 둘 셋 승관 SK Mr. Boo 너희뇌스 승관처럼 승관 승관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가 맨날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알아 근데 나는 그걸 알아 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것이 너를 더 늦게 오는 것처럼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 그거 약간 그거 약간 그거 약간 탕렬의 중소야 그럼에도 늦긴 하더라 맞아 Who is night out? Who is night out? 가장 본래 행동하는 아주 간단히 하나 둘 셋 오 다 다르네. 민규, 조슈아, 디노, 준, 우지, 다 나와. 잠깐만, 나 안 나왔어. 어? 승훈이 안 나왔다. 너무 일찍 자서 그런가? 근데 그만큼 저희가 밤에 활동도 많이 하죠. 스케줄도 밤에 있고. 나는 우지 항상 작업 때문에 많이 바빠서. 저는 너무 야행성이에요. 하나는 저희 웨이트로 갈게요. 하나는 구기 종목으로 갈게요. 구기 종목으로 가요? 하나하나.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 당신. 원, 투, 쓰리. 분명 있는데. 우지, 우지? 우지, 민규, 준. 준. 미, 유. 왜 나와요? 이유가 있어. 일단 우지 형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민규 형이랑 운동은 해봤지만 우지 형이랑은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뭔가 뭐랄까 약간 정보라고 해야 되죠? 전문적인. 성세한 근육들의 지식이 많아. 그런 것들이 많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븐틴 멤버들이 지금 다 운동을 잘해요. 이거 심각할 것 같아. 근데 준이가 운동을 꾸준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엄청 꾸준하게 열심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운동 되게 잘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지 형에게 그렇게 인정받기가. 충치가 안 돼. 준 씨. 우지 형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좋아 좋아. 우지 형이 칭찬 한 마디 이렇게 열심히 해. 뭐야 이거? 와 이게 불. 다 우정 테스트에요. 다 우정 테스트에요. 다 우정 테스트에요. 우지 형 이거 뭐. 이건 뭐였지? 오케이 오케이. 명언이 안 될 거 같아. 명언이 안 될 거 같아. 어차피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데? 야 이렇게 나갈래? 즐기세요. 안녕. 안녕. 은근히 낯선 조합. 왜왜왜왜. 이게 전체적인 큰 거부터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 파마를 했으니까. 30초밖에 없네. 큰일 났다. 에이 진짜로? 너무너무. 너무 짧은데? 비슷한데? 몸이. 몸이. 잠깐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못 그렸어요. 일부러 못 그리지 말아주세요. 그게 아닌데. 승관아 너도. 너무하지 않아. 수아 형 우리 그림을 공개할게요. 똑같은 거 보고 그랬나요? 다른 사람. 둘이. 둘이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민규랑 저랑 이 특징만 보고 나서 얼굴을. 머리만 30초 동안 머리만 그리고. 오 오 하는데. 오. 사. 4. 3이었어. 눈동자가 5세클. 5. 4. 5. 4. 3이었고 나머지가 다 이거였어요. 제가 진짜 사람을 잘 못 그렸어요. 제가 진짜 사람을 잘 못 그렸는데. 근데 얘는 왜 아래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 진짜. 왜 아래를 보고 있는 거야? 꽃구멍이 저는. 꽃구멍이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 아니. 그냥. 코 이렇게 생겼길래. 머리만. 이거 단무지인가요? 아니. 여기 쌍꺼풀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디노를 보면서 그리고 있는 승관이 이걸 그린 거구나. 맞아요. 그걸 그리는 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미쳤나봐. 저는 그 디노의 특유의 아련한. 아련한? 특유의 아련할 때. 야. 수영 왜 있는 거야. 너 이거 왜 그려. 가까이서 보여드려. 수영 왜 그렸냐. 하우 그냥 나를 아주 그냥. 아니 정색해봐. 어떻게든 먹이려고 이거. 여기 표정. 가만있어. 서있어. 아련하게. 뒤에 숨어봐. 그리고 오른쪽 하면 나와줘. 하나 둘 셋. 형 잘 그렸어 근데. 저는 쥔이 그림입니다. 뭐지. 쥔이 형 약간 심술났을 때.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눈이 절반을 차지하죠. 눈이 크잖아요. 선이 또 강하잖아요. 맞아요 날렵하죠. 이목구보다 뚜렷하고. 레고 그린 거 아니야. 레고 같은. 여기다 보여주세요. 이거 밑에 있는 거 수영 아니잖아요. 아 수영 아니야. 수영 아니야. 이거 뭐예요? 크게 라인을 잡다 보니까 많이 잡는 거잖아. 큰일 났어. 큰일이 나은 거 같아요. 레고 그렸네 레고. 아무튼. 각자가. I believe you. I believe you. I believe you. 정답. 더 누워도 되는 거지 이렇게. 잘생겼어요. don't com. 잘생겼어. 흐흐흐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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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오케이, close your eyes 아, 그러니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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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눈 뜨지 마, 눈, 감아, 감아 눈 뜨지 마, 승관아 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발로 어티지 마 힘 빼, 힘 빼, 힘 빼 힘을 다 빼 찌지 마, 어티지 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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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진짜 웃어, 이제 야, 근데 이게 안 하면 진짜 되겠다 야, 야, 재밌다 와, 이제 그만 할까 와, 섹세스 와, 섹세스 섹세스 오케이, 음, thank you Glamour for testing our friendship See you Next time Bye Bye